주상 전화 납시오 시계로 오나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장영실이란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재주가 좋아 동네 현에서 데려온 관노이옵니다 장영실은 시원토로 가라 잣대를 부력으로 밀어올려 구슬을 떨어뜨리게 하는 걸이옵니다 그쪽 말고 저 그 큰 안쪽으로 드려 서은관, 국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신분체계는 조선의 근간입니다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과에는 재주 있는 자에게 관직을 내려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오 영실아, 네가 이 조선의 간이를 만들어라 어국도는 28도 나는 원이든 명이든 어떤 나라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자의 천하 재주가 필경 격선 바로 돌아올 것이옵니다 당장 장영실을 잡아드려야 안여받기아 맞다! 대우군이 안여받기의 규정과 자리들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전의 눈에는 뭐가 보이나 영실이 전하의 나라가 보옵니다